그러니까 와이유 호스텔 체크인하고 그리고 여기 찾아보니까 왜 모칠라가 유명하냐면 와이유 라는 그분들 민족이라 해야 되나? 여기 제가 있는 주에 거주를 하나 봐요 일단 지금은 좀 해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동양인이나 여행으로는 잘 안 오는 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궁금하네요 뭐 어떨지 안녕하세요 여기도 해변가 주변에도 모칠라 보이시죠? 장난 아니다 이거 뭐 보이더라? 모칠라로 된 이거 보이더라 이거 이런 샵 아아 여기 다 있으니까 와 모칠라 이놈들 아건데 이쁜데? 와 생선을 이렇게 팔아 해변가에 와 해변가에 이렇게 나 물고기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본다 그램도 돼서 이렇게 가격 하나보여요 해변가다 보니까 이렇게 세비체 건물 거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이 아니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노포스타일의 세비체 거리 그런 거리들이 있어요 쫘악 여기가 다 지금 세비체 거리인 거 같아요 아 됐다 세비체 점점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술은 안 팔아? 설마 안 팔아? 아니겠지? 안 파는 거 같은데? 아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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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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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차갑다 나오기 전에 우리 다 먹을 거 같은데 이거? 음 음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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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시원해 이거 어디서 봤대? 힌들이나 이렇게 세비체 하나씩 먹으면서 바닷가 보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있어 저까지 딱 아이비 같은 과자에 탁 이렇게 탁 먹은 맥주랑 아시죠 뭔지? 아시죠 뭔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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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의 새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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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미쳤다 안 좋아할 수 없는 맛이다 맛있다 라임 스프레카살 양배추, 마요네즈랑 거기 라임이나 좀 추워 아 진짜 콜롬비안 길 강아지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긴 같은 야 체육관 냄새 라운지라 되어있네 해당 라운지 해변가입니다 지금 밤이라서 그런데 날에는 수영하고 한잔해도 되겠다 여기서 아 한 개의 새우치 놀렸다 진짜 놀렸어? 어 물었어 봤는데 나는 오쭈쭈 귀엽다 하려고 했는데 물어버리더라고 아프다 매우 무신세 줄기 얌전히 있는데 와 나쁜데 주인은 그냥 아니겠지, 주인이나 제 옆에 있는데 이제 강아지 안 만질란다 아 갑자기 공격하네 오지마 또 물라고 여러분 뭐를 모르요 안녕하세요 현지인분이 눈을 마주치면 안 된대요 그럼 내 눈을 마치고 오더라 자존심 상하한데 나도 안 물어버릴까 술 좀 먹고 아침보다 낫네 피가 좀 낫어요, 피 나 불린대 아뇨 피가 나네요 제 강아지 애호가루도 내 마음이 아프다 제 강아지 애호가루 게임 울려도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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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영수증 보여달래요 그냥 도망가시는 분들이 좀 많나 보다 숙소 가기 전에 씻을 만한 거 아직 아 베르트다 안되나 보다 세라도 오 부르께 아 여기 잘 못하나 지금 1분 늦었다고? 에이 너무 얄짜롭다 게임 울린 사람인데 아 24시간 있다 들어가라 와 와 시원하다 에이 메 무르튀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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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일단은 고양이를 사서 먹었습니다. 은혜가 잡는 줄 알았으면 좋습니다. 은혜가 잡고 한 lid에 넣는 줄 알았으면 좋지요.. 마을에ей에에이왔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업 이 정도면 가야겠죠.. 아이들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가야겠죠? 아, 결국 병원 왔습니다. 와... 알라도, 알라도! 아, 네.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고마워! 얼마야? 천! 네? 고마워! 그래도 시원하겠다. 불빛에, 불빛에 비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물린, 조금 물린 자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왔어요. 아, 고마워! 아, 고마워! 고마워!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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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아, 엄청 많네! 아, 진짜! 지금 인적사항 정론중입니다. 현금 결제만 된다네요? 카드결제는 안된다네요. 아, 이 카드 결제는 안된다네요. 아, 이런 카드가 아니다? 아 speed 1%? 스페어를 수능ンターネット. 그니까요. 너무 served. 너무 баг이. 왜 가르쳐ї? 그냥 kun자 가는거. 아? turista? 네. 뛰어나보면서? 그리고 그 한 입에 이 niveau가 터요? 네. 앉아, 갑자기 막.. 그래서 저ite. marginalized. 조금씩 오른쪽은? 오른쪽은? 아니요 제가 눈에 뵙고 눈에 뵙고 그 시간에 뵙고? 그 시간에 뵙고 두 시간에 뵙고 뵙고 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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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와면 더 다른 볼 경우도 잘한다 아니요 수료기 수료기 여기 배려 배려 안은 안은 폴레시스테이토니아 폴레시스테이토니아 너무 어려워요 발음 아니요 너의 거, 나라. 오늘은 성적 치료만 하고 내일 아침 8시에 그 주사 맞으러 오라던데 혼을 다 안 해주나봐요. 이제 소독하고 있어, 소독. 이제 9시 전에 들어오고 같은데 지금 2시간 반이 다 돼가지고 와... 1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전에 끝났는데 계속 기다리려, 그냥. 진짜 느리다. 계속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받으려고 한 시간 반을 기다렸어. 형님, 7,000에서 8,000원을 받을 수 있어. 응. 지금 8,000원을 받을 수 있어. 아, 8,000원을 받을 수 있어. 안 더. 완벽해. 너무 아름다워. 네, 네, 네. 아침에 시드을 삶아다. 14,000원을 받을 수 있어. 10, 15, 20, 50, 50,000원. 15,000원을 받을 수 있어. 18,000원을 받을 수 있어. 아, 네.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네. 지금이 거치지. 고맙습니다. 네. 여기에서부터 5,000원을 왔습니다. 나한테 5,000원을 알아봐요. 그래서 너무 Iraqi, 다 하는거이심아. 정말? 오늘 이화차 오자마자 걔한테 물려서 병원 갔다 왔는데요 혹시나 여행하실 때 길거리 강아지 지나가면 절대 쳐다보지 마십시오 진짜 내일 또 가야 됩니다 내일 소름이니까 광경병 백신 주사 맞으러 가지만 얘는 예뻐요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병원 또 왔습니다 아 오늘은 빨리 끝나겠죠 미리 돈도 결제했고 주사만 맞으면 그냥 바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계셨던 분 와서 바로 도와주시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문을 보내주세요. 아, 아니요. 다른 곳에. 다른 곳에? 네, 네. 백신을 보내주세요. 아, 그럼요. 그냥 백신을 보내주세요? 백신을 보내주세요. 아, 옆 건물로 가라는데. 여긴가? 어디 가라는지 모르겠네. 아, 어디만 어디를 가라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네. 일단 다른 곳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이거 봤구나. 시온이라고 되어있구나. 맞았는데... 친절하시네요. 이거... 네 번 맞아야 된대요. 광경병 주사가 이거... 처음이 끝이 아니네. 3일 뒤에 2차 맞고 뭐 또 뒤에 뭐 맞고 맞고 네 번 맞아야 된다네요. 와, 큰일 났다 이거. 3일 뒤에는 아마 제가 살렌토 라는 엄청 작은 소도시에 있을텐데 그, 공, 그 지정된 병원 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국립병원이라 해야 되나? 근데 뭐 맞긴 맞았으니까 일단 뭐 나중에 오첼라 가방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길에, 길에 강아지만 봐도 이제 좀 약간 무서워요. 달려들까봐. 눈도 못 맞추겠다. 여러분들은 진짜 길거리, 길거리 강아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짠. 와 변화시. 변화. 최그luV 서비 cadre트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